좋아요, 구독 자 그럼 저희는 오늘의 첫 번째 상담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첫 번째로 도와드릴 종목은요. 바로 SK하이닉스입니다. 반도체 관련주 가운데서도 디렘의 점유율이 높은 기업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큰 폭으로 상승을 해주고 있습니다. 4%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면서 우리 상담자님 매수가에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요. 우리 매수가는 10만 9천원에 25% 보유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잘 기다려주신 것 같은데 지금 시점에서 점차 다가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된다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전문가님? 자 이제 좀만 더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는데요. 일단은 인공지능 섹터에 대한 이슈가 지금 터가지고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에서 만들어 놓는 고성능 칩이죠. HBM이라고 그래서 그런 고성능,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굉장히 고성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반도체가 그런 부분도 때문에 바닥론 얘기도 나왔고 사실 나온 지가 얘기가 좀 상당히 됐던 흐름인데 엔비디아 실적이 괜찮다라는 얘기와 아마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하이닉스에서 만든 반도체일 거예요. 그래갖고 강하게 움직이는 건데 수익이 다음 주면 나겠죠? 수익이 나면 한 번 파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또 언제 조정받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많이 물렸다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얘가 더 올라가는 일이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파는 게 안전합니다. 무조건. 이게 여기서 11만 원도 찍고 이렇게 내려간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오히려 지금 5유선을 계속 타고 움직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몰라요. 5유선 타고 움직이면 12만 원도 가고 13만 원도 가고 14만 원도 가고 일단 여기가 저항이니까 13만 원까지는 가능성은 있겠죠. 이 정도의 그 힘이면. 그런데 지금 올라올 만큼 올라왔고 여기서 한 번 꺾고 움직일 것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한 번 꺾고 움직이면 아쉬우니까 그래서 수익이 나면 절반 정도는 무조건 파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수익이 났는데 그 다음서부터 해서 미국 시장이 많이 빠진다. 빠지고 엔비디아 주가도 빠지고 뭐 이러면서 반도체 주가가 좀 빠진다는 소식이 들리면 왕창 파세요. 그러나서 조정받으면 또 사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박스건 대응을 하시면 되고 일단은 수익까지는 가져가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정보 궁금하세요? 삼성 제약이요. 삼성 제약. 아침에 상한가가 왔던데? 네 상한가. 그래서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세요? 매수 가격은 2870원이고 비중은 30%요. 수익이 나셨네요. 그러면은 자 일단은 차트를 한 번 볼게요. 지금 보면 상한가 물량이 176만 주 정도가 쌓였잖아요. 저게 이탈이 안 되면 그냥 냅두면 돼요. 저게 만약에 장중희가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보고 있다가 이탈이 되면 절반은 팔면 됩니다. 절반을 팔고 조정받으면 또 사세요. 어차피 바닥에 있는 거고. 아마 이게 지금 알츠하이머 신약 그거 때문에 이슈 때문에 아마 이게 상한가를 가는데 뉴스에 간 건데 상한가가 이탈이 안 되면 그러니까 오늘 제일 운이 좋으려면 오늘 상한가가 이탈되지 않고 내일 점상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장 시작하자마자 이미 상한가로 딱 들어가 있으면 팔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내일 아침에 갭 상승을 주고 막 흔들어버리면 그러면 그때도 좀 팔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상한가만 안 풀리면 그냥 그대로 냅둬도 돼요. 오늘은요? 그런데 만약에 상한가가 장중에 풀리면 절반만 팔았다가 그러면 조정받으면 또 다시 살 기회를 놓이면 되는 거고 운이 좋으려면 오늘은 상한가가 안 풀리고 이대로 마무리가 되는 게 가장 좋으니까 그것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살피면서 그냥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선생님.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로 가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이어플로우. 이어플로우. 네, 20%입니다. 비중은. 비중은 20%시고. 매수가는 3만 원입니다. 매수가 2억은 4만 원? 3만 원. 3만 원? 네. 차트 한번 볼게요. 보니까 재작년에 물린 거죠?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에는 3만 원이 없는데요? 재작년일 거예요. 2020년도. 아, 2021년도. 한 2, 3년 됐습니다. 제가 물린 지가. 그렇죠. 반토막이 넘게 나섰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라왔는데 일단 지금 차트가 바닥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부터 시장이 바닥을 칠 때 같이 바닥을 치는 모습이 한번 나왔는데 그때는 좀 애매했는데 올해 1월 달에서 이중바닥형 주면서 완벽하게 바닥을 지금 친 거고 바닥을 친 이후에선 지금 우상량의 상승 트렌드를 그리고 있고 그런데 고점을 돌파를 했는데 갭상승으로 떠서 올라가긴 했는데 아직은 힘이 있네요. 수익으로, 그러니까 수익으로만 나는 게 목적이라면 가져갈만 해요. 뭐 흔들려도 가져가면 수익은 날 것 같으니까. 얼마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뭐 국가를? 지금 박스권 흐름 와서 3만 2천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거든요. 아, 뭐 국가가? 3만 2천 원까지는 가능해 보이는데 물론 그 이상 욕심도 내볼 만다 하는데 지금 시장이 그렇게 욕심을 내기에는 막 시장이 막 이상해요. 올라가는 척했다가 또 떨어지고 올라가는 척했다가 또 떨어지고. 전문가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너무 딱 맞더라고. 제가 열어서 먹을 때. 시장이 그런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옷도 유행도 계속 바뀌잖아요. 옷도 막 예전에서는 이런 스타일이 유행이고 머리 스타일도 그때마다 다 다르듯이 주식도 그런 스타일별로의 유행이 계속 다르거든요. 지금장은 박스권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지금 종목 상담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죠. 한 3, 4년 전에서는 시장이 지금 우상향으로 가고 있을 때에서는 그냥 팔지 말아라, 그냥 냅둬라 이런 얘기도 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박스권에 부딪히면 파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욕심을 내면 한 3만 2천 원까지는 보실 수 있고 그 이상도 가능한데 그 이상은 시장 때문에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일단 3만 원 돌파가 되면 다시 한 번 더 연락을 주세요. 아셨죠? 자,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